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그 tmc 타이완 매장입니다 여기는 tmc 제품의 군장료를 파는 곳인데 온라인몰 이비 에어소프트 쪽 파트 중에서 파트나 이런 옵션료들은 여기서 배송이 될 거야 여기 하고 대만에 가오슝 그래서 두 곳이 있어요 나머지 군장료들은 중국에서 바로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씩 저렇게 대만에 오면 미친게 아이스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유로우 모차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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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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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가요? 네, 일단은 그래도 오시면 안됩니다. 여기는 오시면 안되는 곳입니다. 꼭 기억하십시오.